이 사람, 이 사람 나이 40세 때 사진, 지금 80이 넘었습니다.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입니다.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은 유명한 이 사람을 키워준 전 세계적인 스타 정치인이 하나 있습니다. 마그리트 대처라는 사람입니다. 영국 보수당의 그야말로 철의 여인. 마그리트 대처가 더 선입니다. 이 신문을, 이 사람이 소유한 이 더 선이라는 신문을 항상 아침에 딱 보면, 보는 장면. 그걸 기자들에게 오히려 찍어가라고 조장을 해. 그래서 그때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영국 정치는 나중에 알고 봐서야겠지만, 루퍼트 머독의 작품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까지도.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입니다. KBS에서 했습니다. 얼마나 저작권이 쎄면 있잖아요. 유튜브 보시면 루퍼트 머독의 한국말 버전이 없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저 지금 꼭두깍시 매달린 제임스 캐머런. 영국 총리가 되겠습니다. 루퍼트 머독이 이렇게 하고 있죠. 영국 엄마, 다 내 손아귀에 있는 거야. 근데 뭐? 로스차일드를 보고 그림자 정보라고?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 이제 보시죠. 로스차일드 억만장자 브랜드텔링 제1부 시즌1 로스차일드 강의 때로 잠깐 돌아가보죠. 로스차일드의 영국 로스차일드로 갔던 그 로스차일드가 뭐라고 했나? 스웨즈 운하에 개발을 해야 되겠으니 나에게 돈을 주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로스차일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스웨즈 운하가 아니고 아, 스웨즈 운하 맞다, 맞다.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스차일드가. 어, 그래 담보. 그 유명한 강의 들으셨네. 담보. 데파셋. 그렇게 얘기하고 대답이 뭐야? 대형제국. 그레이트 브리턴. 그렇지? 파나마 운하 때도 비슷한 일이 프랑스 로스차일드에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프랑스 로스차일드에서 대규모 로비를 통해서 파나마 운하에서 모기 말라리아 때문에 더 이상 공사가 프랑스 정부가 안 되니까 그걸 다시 미국에게 넘기는데 그거를 프랑스 로스차일드에게 영국 로스차일드 말고 로스차일드 마이아암셀의 다섯 형제가 영국 가고 이탈리아 가고 프랑스 가고 러시아 가고 이랬거든. 독일에도 있고. 그러면 그중에서 프랑스 로스차일드 가문이 다시 정경유착. 브라이버리 스캔들을 통해서 프랑스의 정치인들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고 이래서 그걸 했는데 고래에서 등장한 작품. 뭐예요? 괴도 루팡. 루팡. 모리스 르블랑이라는 사람이 그 정치인들을 까는 거야. 분명히 이 새끼가 도둑인데 도둑인데 훔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야. 와 멋있다. 사람들하고 박수를 치고 그래서 로스차일드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막어. 이 출판이 되는 걸 막어. 이랬는데 어떻게 돼. 아니 2년 지나니까 돈 되겠네. 그럼 우리가 밀어줘. 그렇죠. 왜냐하면 페이퍼백으로 나왔으면 이걸 양장본으로 이걸 출판시켜주고 전세계 도서관에 다 넣어줘. 왜냐하면 로이스 르블랑은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서 좋긴 한데 난 분명히 로스차일드를 까기 위해서 했는데. 자 보시죠. 대형제국이라면 그때부터 대형제국의 모든 것은 로스차일드가 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은 루퍼트 모독입니다. 든든 모독 기분 나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십구 세기 때의 얘기고 이십 세기 초반의 얘기고 마그레이트 대처 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영국은 내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임스 캐머런이잖아요. 그래요 특히. 루퍼트 모독의. 세 번째 부인은. 예 세 번째 부인 웬디 덩 여사는. 누구와 바람을 폈습니까. 토니 블레어하고 바람을 폈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스캔들이. 토니 블레어하고 그죠 예 화남. 그래서 2조 원을 받고 이혼합니다 위자료. 유책 배우자의 기 때문에 2조 원밖에 못 받은 거예요. 원래는 20조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분의 1로 감경된 거예요. 왜 딸 둘을 낳았거든요. 루퍼트 모독과의 사이에서 딸 둘을 낳았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상상이 안 되시죠. 위자료로 받은 게 얼마? 2조. 2조. 이때부터 영국 사람들 사이에 퍼졌던 말.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말 뭐예요. 혼테크. 이게 이 뭐야 루퍼트 모독 때문에 생긴 말이에요. 혼테크. 왜 뭐 유튜브 중에 맞장맨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거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럽습니다. 선글라스 딱 끼고 나서 부럽습니다.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황 치고 그지 그렇게 하겠지. 그래서 저도 좀 부러웠습니다. 2조 원하는 순간에 이렇게 눈이 번쩍. 어우 이럴 수가. 천구백삼십일 년 삼월 십일일에 태어났습니다. 참 개탄스러운 언론 괴물입니다. 박찬호가 그 부진했을 때 박찬호의 엘에이 다저스의 구단주라고 잘못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고 뭐냐 최대 지분을 갖고 있었던 폭스티비의. 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박찬호가 부진할 때 그렇게 박찬호를 니 한만 더 부진하면 내가 쫓아내버릴 거야. 막 이런 협박을 막 했던 걸로도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정치는 뭐. 머독 맘대로. 머독 맘대로. 더 썬. 이러면 마그레이트 대처 때 일어났던 유명한 영국의 사건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포클랜드 전쟁.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스코틀랜드 아니 웨일즈 북아일랜드 그 뭐야 이 분리 독립운동. 그렇죠. 지금 저기 제임스 캐머런하고 토니 블레어 때 불씨가 지펴져가지고 캐머런 테레사 메이 뭐 이래갖고 다 했던 게 뭐예요.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운동 아닙니까. 그거는 또 뭐 짜렀냐면 스코틀랜드 편을 들어. 너 그거 독립해. 독립하지 않았을 때의 발행 부수보다 독립했을 때 발행 부수가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독립해 독립해. 그거는 집 뜻대로 안 됐어요. 독립해. 호주와 미국의 양쪽 구조. 원래 호주에 태어났어요. 호주 언론에서 그 다음에 영국을 가서 영국에 다시 미국으로 오는. 이 회사 어떤 회사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회사입니다. 루퍼트 머독의 회사들입니다. 20세기 폭스. 요 전체가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디즈니에게로 팔았죠. 디즈니 해서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잘 아실만한 거 뭐 있나. 내셔널 어디 있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여기. 여기 밑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뭐 이쯤 되면 오. 폭스. 폭스 TV. 폭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까 더 썬. 여기 더 썬 있죠. 영국. 미국. 뉴욕포스트. 그 다음에 더 월스트리트 저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호주. 그 다음 여기 영국.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 하여튼 뭐. 여기 홍콩. 스타 TV. 스타 TV. 아시죠. 그 다음에 스카이 이탈리아. 스카이 독일. 이탈리아하고 독일은 각 지방 권력이 되게 세기 때문에 중앙방송이 있어도 위성방송이 훨씬 위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얘가 위성방송에. 케이블 방송을 포기하는 대신에 위성방송에다 쏟은 거예요. 이걸 여기는 디즈니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치더라도 예전에 그러니까 아까 그 젊었던 사진이 있잖아. 그 젊었던 사진부터 이렇게 꼭두깍시로 들고 있을 그때 당시가 거의 40년 동안 지가 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이혼해서 유책 배우자라서 십분의 일로 강경돼가지고 이조원 할만하죠. 그죠 위자료가. 괜찮겠습니까? 다 뭐 대단합니다. 20세기 폭스. 20세기 폭스에서 했던 최근에 제일 유명한 영화 뭐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도 딱 그거 보면서 이게 아바타 여러분. 그 다음에 타이타닉. 그죠? 이런 영화들. 참 제임스 캐머런 감독인가 그 감독이 폭스의 루포트 머독이 키운 감독입니다. 돈을 최대한 많이 쓰라고. 원래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하면 다 때려 부시는 감독입니다. 그 감독이 세트장에 억청 열심히 지어놓고 그걸 결국 다 때려 부셔야 영화 끝나는. 그게 있어요. 이렇게 멋있을 수가. 스타 TV를 딱. 하. 여러분 홍콩 그 부산에서 나오는 부산이 우리 한반도 남쪽이잖아 그러면 NHK도 나오고. 그 스타 TV도 나와요. 안테나만 잘 잡으면. BBS 뭐 이러면서 나와. 그럼 스타 TV 맨날 봐요. 부산에서 이렇게. 저 스타 TV가 루포트 머독거라니. 원래는 머독거 아니지. 그런데 인수합병을 했어요. 이 모든 회사들은 뭐예요? 다 인수합병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인수합병의 세계원조. 바로 뭐야? 모건을 한 거예요. 내가. 인수합병이 뭔지를 모르면 이 행위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존 피어먼트 모건에 일대기를 일부를 올리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여러분이 못 보신 댓글입니다 댓글로 이렇게 해놨어요. 하 전공이 경영학도 아니고 경제학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억만장자를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용서할 수가 없대. 그래서 뭐 그냥 뭐 당신이 무슨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도 나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는데 뭐 너 그런 댓글도 하는데 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저 뭐야 이런 억만장자 브랜드 텔링으로 해가지고 그런 브랜드 뭐 이런 좀 경제를 자꾸 뭐 아는 거 같은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듣고 내가 안 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경제학과 나온 사람은 역사 말라 강의합니까? 왜 그런 거는 말 안 하노?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대상이 돼요. 모든 것이. 안 그렇습니까? 그분이 뭔가 저 바라는 거는 뭐 제가 이런 회사가 있으면 여기에서 내년에 이제 대폭 성장할 주식 뭐 몇 주 이런 거를 지금 아마 얘기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각 회사의 역사 따윈 관심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주식 투자 실패하는 거예요. 제이피 모건이 에디슨 하나를 골라내는 과정이라든가. 프로이센아하고 프랑스 전쟁 시에 프랑스를 어떻게 선택하는 건지 이런 거를 다 보시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뭐냐면은 도움되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하는데 앞에서 다섯 줄이 다 비었다는 거예요. 앞자리 다섯 줄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섯 배 불리는 주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여기서 강의한다고 하면은 아마 단상 위로 다 올라올 거라는 거야. 단상 위로. 마이크가 고장 나도 계속 하라고 했다는 거야. 이래서 앉은 애들이 다 단상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옆에 앉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즉각적인 돈에 관심이 참 많으시긴 한데 정작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그렇게 돈 벌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포단한 투자를 통해서 벌었다. 이 회사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전부 이비적 벌어지셔야 돼. 이걸 한 명이 경영했다고? 이걸? 그렇죠? 윤번기 운영위원장이 공부모임을 지금 제가 세 번 것만 해서 한 열한 개쯤 운영해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건 페북에 맨날 올린다 아이가. 그래가지고 그러게 이제 하면은 요 또 모임 시작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열한 개쯤 하는데 그것만 해도 막 고리아플 지경이라고 그 열한 개 중에 하나야. 지금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리아플 지경이라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거기 뭐. 이건 어떻겠냐고. 그건 전부 다 비영리 단체잖아요. 그걸 이 상황에서 뭔가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겠냐고 이거는 수익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007 영화에 나오는 모든 언론 악당들은 다 누구를 모델로 했겠어요. 모독을 모델로 한 거예요. 왜? 007 영화는 그거예요. 20세기 폭스의 지원을 받지 않아요. BBC의 지원을 많이 받아요. 영국의 BBC는요. 천하에 이런 악당이 없어요. BBC가 생각하기에는. BBC만큼은 절대로 모독에게 내줄 수 없다. 이런 인터뷰가 있어요. 영국 정치인들이. 지난 시간 JP모건 잠깐 돌아가실까? 뭐야 돌아가실까 해야 될까? 어감이 좀 이상하네. 돌아가 볼까? 뭐야 이거. 마지막 청문회에 나왔던 상하원 합동청문회에서 모건이 했던 그 유명한 말. 하나님이 발행한 신용 채권이라도 내 신용을 통하지 않고는 휴지 조각입니다. 라고 말하고 모든 상하원 의원들이. 말을 저렇게까지 하고 옆에 있던 기업가들이 아니 지금. 왜 그러지. 그러니까 당하면 유어 지금 말이지요. 학원 삼백 사백 삼십 오면 상원 백 명 중에 말이야. 내 돈 안 받아 문 놈들이 어디 있어 여기. 그러니까 상하원 의원들이. 아이고 왜 그런 말을 그렇게 대놓고 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거를 명명백백하게 청문회에서 얘기하라며 진실 말을 말하고 내가 지금 성경에다가 선서했다 아이가. 그러면 왜 그걸 갖다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르시는 분들이. 다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나쁜 사고방식의 보유분들이 뭐야 다 필요 없고 다 로스 차일드야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뭐 프리메이슨이다 뭐 일루미나티다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신들러 리스트 할 때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프리메이슨이 뭐 삼만 명이 그 유럽에서 나쥐한테 학살당했는데 뭔 놈의 프리메이슨이 그림자 정모라는 얘기고 내 하는 말이. 그런 거 사실 또 모른데요 프리메이슨도 죽었어요 그렇게 되는 거야 몰라 그러면 내가 답답해요 본론으로 한번 충분히 놀라셨죠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해도 대단해도 저래 대단할 줄이야 그렇죠 저래 대단할 줄이야 뭐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자 하면 우리나라 종합편성채널 종편채널 설립할 때에 JTBC를 제외한 모든 종편채널은 루퍼트 머독의 컨설팅을 받고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잡아라 뭐를 말합니다 아니 저쪽은 사측이 아니에요 노측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퓰리처라고 하는 퓰리처라고 하는 언론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 언론인이 또 있으면 라이벌이 있는 거죠 그 라이벌 쪽에서 말하면 퓰리처는 뭐냐면 지금도 퓰리처 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마샬 맥루한이라고 하는 미디어 작가가 말했다시피 그거는 전 세계 언론은 쿨 미디어와 한 미디어로 나뉘어진다 쿨 미디어가 여러분들이 아는 좋은 미디어예요 한 미디어가 뭘까요 뭘 가리키는 거가 황색 언론을 말하는 거. 핫하다 핫해라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 히스 쿨 가이를 생각하셔야 돼 멋지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모든 미디어 학자들은 어떤 플랫폼이든 간에 쿨 미디어로 바꾸겠다는 야망이 있어요 자기가. 그런데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는 한 미디어로 가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바로 머독입니다. 머독입니다. 그래서 2018년 6월 20일 현지시간 현지시간이 미국이다 이 말이에요. 월트 디즈니 현금과 주식 713억 달러. 21세기 폭스사를 그래서 20세기 폭스사에서 2000년이 넘어갈 때 21세기로 바꿀 거냐 말 거냐를 갖고 1년 동안 싸웠어 머독하고. 바꿀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그걸 싸웠다니까 그래서 차라리 MGM이 썼던 방식을 다시 해보면 안 될 거고. 와 이거 있잖아 그래서 그걸 호랑이로 바꾸면 어떨까 이 생각까지 해 봤어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 디즈니 계열살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너무 소박하죠. 그렇죠 뭐 심플 이즈 아트도 아니고.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부서졌지만은 뉴스 코퍼레이션 그 미디어 권력의 모든 게 뭐냐면 트윈 빌딩에 있었어요 뉴욕에 있는 본사가.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 루퍼트 머독의 그 완전 브레인들이 그 테러 때 또 많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기획실 뭐 이런 쪽 뭐 전략본부 이런 거죠 이 안에 또 사무실 얼마나 멋있게 해놨겠어요 그리고 또 전 세계의 이 그룹들은 전부 다 여기 본부로 가서 근무하는 게 꿈 아니었겠어. 발령을 9월 10일에 받고 9월 11일 날 아침에 첫 출근했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 정말 그 부품 꿈을 안고 가서 진짜 부풀어 버렸어 하늘로 떠버렸어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기 이 건축 양식을 보세요 장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탑을 세운 것도 없죠 이게 선 세계 건축 양식 사상 아주 혁명을 가지고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니멀리즘. 장식을 극소화 시켜가지고 딱 뭐야 사각형 두 개만 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미니멀리즘 요런 것도 뭐야 머독이 좋아해요 아이고 단순한 게 좋지 이러고 있는데 머독에게서 팔렸는데 월트 디즈니가 요렇게 되는 거는 좀 웃긴다 그죠. 여기 보시면 디즈니 픽사 그거 있잖아 왜 전구 스탠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픽사 이게 스티브 잡스가 원래 애플 하면서 지붕 갖고 있었던 거였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어벤져스 할 때 마블 스파이더맨 마블 그 다음에 스타워즈 자 잘 보세요 스타워즈 그 다음에 뭐야 내셔널 지오그래픽 루포트 모독이 몇 개 판 거예요 지금 여기에 스타워즈도 팔았고 요거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팔았습니다. 20세기 폭스가 나왔던 최고의 글자 뭐야 스타워즈입니다 그게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뉴 폭스라는 걸로 해서 구성된 사업들을 분사시킨 후. 인수 합병에 아주 전략이죠 이게 이십일 세기 폭스사를 인수하바릴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안 해 그리고 어떻게 돼 요 빚만 살려갖고 요렇게 돼 있어요. 그 로고 내가 왜 안 가져왔겠어 저작권이. 이거는 없어지는 회사잖아 그러지 않겠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져온 거야. 여기는요 초기 디자인이잖아요 그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천십구 년 디즈니 인수 후에도 폭스레이블로 개봉한다 배급이 어디가 디즈니가 만든다. 그냥 이천십구 년 삼월 이십일부로 디즈니의 소속이다. 이런 거 다 누가 하겠어 다 누가. 엠엔에이 전문 변호사들이 하겠죠 엠엔에이 전문 변호사를 만들어낸 사람 누구 제이피 모건이에요. 전세계 경영대 뭐 엠엔에이 뭐 엠엔에이 뭐 엠엔에이는 학교 이름이 아니지 엠엔에이하고 무슨 저기 뭐 정치학 대학원 뭐 법학 대학원 이런 건 제이피 모건 없으면 성립을 안 해요. 뭐 그런 거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법학 전문 대학원을 왜 해야 되는데 기업 간 인수합병 이거 변호사 하려고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옛날에 그 사법고시 그 사고방식으로 그 사법고시 민영사 소송 뭐 친족 상속법 관련한 소송 이혼 소송 이런 거 할 때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릅디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지가 덜 떨어졌다는 얘기야 시대에. 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기업 간 인수합병 소송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상속세를 어떻게 하면 좀 덜 내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인수합병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인수합병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건 몰라. 그런데 서양에서는 1980년대에 벌써 프리티우먼의 그 뭐야. 남자 주인공 리차드 기어가 뭐로 나와요. 기업 사냥 전문 변호사로 나옵니다. 맞죠. 줄리아 로버츠가 한 게 뭐 한 역할이 뭐 일주일간 애인 대행인데 그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뭐냐면 튼실한 기업 하나를 거래처를 다 끊게 흑자도산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대금을 못 받아가지고 결국 도산하는 거 있잖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랬거든. 인수합병이 주는 그 회사만 잡아먹으면은 뭐 그래도 좀 비난 받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그렇게 비난이 되겠어요. 건강한 회사를 딱 목표로 삼아가지고 이놈을 약하게 만들어서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거를 못하게끔 줄리아 로버츠가 순수함으로써 이렇게 승부를 해서 리차드 기어를 설득시키고 마지막에 리차드 기어가 거기에 구조조정안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새끼 변호사들은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고 자기는 줄리아 로버츠한테 가가질이고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그 후일 이야기가 어떻게 되지? 처음에는 왕자가 미녀를 구하는데요. 나중에 끝머리에는 미녀가 왕자를 구하죠 결국. 왜 독신해서 유부나무로 변신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하지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 사다리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뽀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처음에 다 그랬다 그래 줄리아 로버츠가 예쁘다 리차드 기어가 화려하다 이런 것보다도 엘에이에 가보고 싶다 우와 그 거기에서 나오거든 이렇게 왜 집게로 그 무슨 무슨 아르고고 그 프랑스 요리 이렇게 이렇게. 까먹는 거 있잖아요 그래 맛있는 에스카르고 어 그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개요리 있잖아요 개다리 딱 떼가지고 먹는데 에스카르고가 팍 튀어가지고 호텔 컨시어지가 이렇게 딱 잡는 게 있어. 죄송해요 제가 처음 먹어봐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어 그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일 자주 겪나? 리차드 기어가 일부러 이제 딱 그렇게 아가씨를 위해서 물어보니까 매일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매일 일어나는 일이죠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아가씨를 살려주는 거죠. 이런 일은 처음이어서 이러면 이 아가씨가 벌떡 일어나가지 않겠으면 매일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땡큐 이러면서 팁을 줍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아주 이제 끝내줍니다. 그래 이제 그때부터 팁 받았잖아. 그렇잖아요 저쪽은 팁을 안 줬잖아 그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천 십구 년 삼월 이십 일부로 어떻게 돼? 이제 디즈니에 소속이 됐습니다. 따라서. 브랜텔러의. 억만장자 브랜텔린 시즌 쓰리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제 일탄이 누구겠습니까 월트 디즈니 월트 디즈니. 월트 디즈니를 제가 아마 파고 이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즌 쓰리 를 하려고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제작 영화 대표작 보시겠습니다. 제작 영화. 킹스맨. 그렇죠? 데이비드 캄버베치. 테이큰. 그 유명한 뭐야 리암 니슨. 내 딸을 구해야 한다. 테이큰. 혹성 탈출. 이것도 되게 유명하지 않아? 컴퓨터로 막 이렇게. 타이테닉. 말해가 뭐하겠노. 시거니 위버. 에일리언. 인디펜던스 데이. 여러분 다 보세요. 이게 전부 루퍼트 머독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그러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거기 여배우 누구예요? 네이처라.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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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그 남자가 맨날. 심슨. 그렇죠? 그렇죠? 심슨이 벌써 도널드 트럼프를 예언했다며. 옛날에 그런 말로. 여기. 아바를. 아바타.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 아바를. 그렇잖아. 웃깁니까? 본토 발음해도 웃기지? 재미교포들이 보는데. 너는 발음이 왜 그 모양이야? 라고 해서 본토 발음했더니. 또 한국 사람들이 웃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는 말의 기원을 아시나요? 모르시죠? 19세기 말에 경기도 안성이에요. 경기도 안성지방. 거기에. 뭐라고 하냐고. 장대에다 이렇게 줄을 걸어가지고. 이 꼭두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꼭두산이 놀이. 여기 바우덕이라고. 김암덕이라는 여자가 있었어. 바우덕이. 바우덕이가 15살에 남사당표 꼭두세가 돼. 사상 최초의 여잔네. 그래. 그 돼가지고 뭐냐면. 이게 잘 놀았거든. 그 위에서. 그니까 바우덕이가 워낙 유명하니. 대원군한테 가가지고 잘 놀아갖고. 종산품 벼슬도 받고 이래요. 그 바우덕이가 그래. 워낙 유명하니까. 안성 상태에 사람들이 확 모르니까. 안성이 유기가 많거든. 유기에. 우리 아시잖아요. 뭐 장충동 족발집도 가면 다 원조래 자기가. 그러니까 유기에 다른 지방 사람이 갔는데 어떻게 되노. 다 원조라 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이 진짜 원조입니다. 그래 가면은 자기 집이 좋다는 소리밖에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다 뭐야. 저 집 저기 사기꾼이라 저거. 우리는 절대 저런 게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또 거기서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가서 저쪽 가서 물어보면. 아까 그 집 보고 사기꾼이래. 우리 기술 훔쳐가가지고. 저놈 새끼가. 저기 제가 집 살 때까지는 놔둬는데. 내 저 진짜 뭐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쪽 이쪽이 행사를 주최하고.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 달라. 한쪽에서는 뭐야. 자진몰이 장단을 하고 있고. 당다다다다다 이거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뭐야. 진양조 하고 있어. 청사. 이거 하고 있으니까. 길 하나 놔 놓고 옆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뭐야. 그거 할 때 장단을 세게 할 때는. 춤추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진양조에 춤을 춰야 돼요. 자진몰이에 춤을 춰야 돼요. 걷다 대고 휘몰이 한 번 들어가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그거예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고. 아니시겠습니까. 좀 통일 좀 해라 좀. 경기도 안성시에서 내 안 불러주라. 안성시청이 저를 한 번 부르려고 했었는데. 범기는 그 스토리를 압니다. 안 불렀습니다. 저를. 그리고 딴 유튜버를 불렀습니다. 그분이 안성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이해하고 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트랜스포터. 프렌치 커넥션이라고 이 영화 모르세요. 진해크만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미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벌어지는 마약 조직에 대한 이야기. 이게 아주 진해크만의 형사물인데 이거 아주 박진감 넘치는 형사물이에요. 유튜브에서 한 번 보세요. 박물관이 살아있다. 그 다음에 뭐 나 홀로 집에 이거 이상 그 다음에 스타워즈 와 이건 뭐 죽겠다 진짜 대표작만 했습니다 다이 하드. 이거 다이 하드 못 보신 분 손들어 봐. 아무도 없죠 손들면 나가라 칼라 그랬어. 다이 하드도 모르면서 내 강의실에 앉아있나 지금. 그렇죠 브루스 윌리스라는 세계적인 스타를 탄생시켰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미국의 영어 강사한테. 96년도인가 내가 저. 노량진에 있는 무슨 영어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데 영어 미국 강사가 그래. 아 영화 배우 중에 아는 사람 누가 있냐. 오 브루스 윌리스 내 안다 그랬더니. 오 히어스 어글리 이러는 거야. 내가 더 잘생겼대. 그래서 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더 잘생겼대. 나 홀로 집에 다이 하드. 물랑 루즈 아시죠? 니콜 키드만이 나왔던 그 영화. 미세스 다우파이어. 로빈 윌리엄스. 그 다음에 박물관이 살아있다. 이것도 되게 유명한 걸자가 아니에요? 박물관은 살아있다. 프레데터라고 혹시 모르십니까 프레데터. 공포 영화 아니면 뭐. 이 아놀드 슈와트 제네가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지는 그런 거 있거든. 괴물이 있어 갖고 특공대들을. 그게. 이게 하나하나가 다 와우 뭐. 그죠. 빰빠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할만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봤을 때는 설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화라고 하는 것이 영화라고 하는 것이 주는 엄청난 자본주의의 효과입니다. 이런 영화들이 이런 영화들이 건너가기 이전에 그 영화들이 다 뭐예요. 시네마 천국에 나오는 영화. 이 영화 말고 이 영화는 좀 현대 영화고 거기에 비하면 시네마 천국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가. 이탈리아의 시실리에 있는 어떤 시골 마을에 팔레르모 근처에 시골 마을에 그게 가가지고 거기에서 보는 뭐야 그 토토라고 하는 한 소년이 그죠.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나중에는 뭐야 아주 유명한 영화감독으로 성장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항상 이런 거 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왠지 센 말을 못할 것 같은 웃길 때 어쩌시는지 압니까. 내가 지금 웃기고 있는 거 맞지. 이쪽을 보면 별로 안 웃긴 것 같은데 이 두 분을 보면 막 이렇게 박장돼서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강민주님도 의외로 리액션이 좋으세요. 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시는데 웃기거나 자극적인 말이 나오면 있잖아. 이게 빨라져요. 빨라져요. 아우 참 듣고 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그 수강생들이 재밌네요. 예 가는 들이 참 다들 리액션들이 참 좋으십니다. 자 요거 보시죠. 본격 루퍼트 머독입니다 호주와 영국 미국 순서로 진출한 미디어 경영의 신화 황색 언론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 퓰리처와 그 상대방끼리 퓰리처가 먼저 옐로우 키드라고 하는 신문의 로고를 가지고 그날 그날의 로고 컷을 적어 넣었는데 그 로고 컷을 그린 편집자 디자이너를 상대방이 가져가 버립니다. 허스트라는 사람이. 그래 가져가 버려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쪽에서 월급의 일 점 삼배를 줄게 이러면 이쪽으로 가고 다시 다시 또 일 점 삼배를 줄게 이쪽으로 오고 다시 또 일 점 삼배를 이쪽으로 갈게 이렇게 오고 갔던 거예요. 한 다섯 번 오고 가면서 어떻게 되나 돈만 벌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디자이너는 조금이라도 제가 몸값을 높게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되게 자극적인 말을 써야 되겠는 거죠. 선정적인 말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판매 부수라는 게 자기 실적이잖아요. 내 그림을 하면은 100만부 팔리던 게 200만부가 팔립니다. 그럼 내가 네가 받고 있는 연봉에 1.3배를 주지. 100만원을 받으면 130만원을 줄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했던 게 그래서 그 옐로우 키드 쟁탈전이 약 12년 동안 벌어지니 그것이 뭐다 황색 언론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사건의 본질도 본질이지만 어떻게 돼. 자극적인 문구. 뭔가 누군가의 벗은 사진.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돼 구태타가 일어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구태타 발발 이렇게 뽑아버린다든지.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또 선정적이네 그럼 황색언론입니다. 가령 이런 건 황색언론이죠. 가령 뭐 누구하고 누구가 남자 여자가 같이 앉았었다. 그지 그럼 그다음 날 그 신촌대 페이지에 둘이 사겨 뭐. 핑크빛 무드 이러면 뭐야 그게 황색언론. 이런 황색언론을 봤나 그렇지 않겠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황색언론을 적극적으로 황색언론도 미디어야. 우리는 쿨 미디어를 원하지 않아. 필리처 그런 게 돈 벌어주나. 그렇죠 우리는 황색언론 원해 핫 미디어를 원한다고 해서 했던 게 전 세계적으로 왜 루퍼트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까 오프라 윈프리하고는 조금 다른. 제국의 구축과 역사입니다. 옥스포드 대학교 우스터 칼리지를 졸업한 후에 런던 데일리 익스프레스에서 수습 편집 기자로 활동합니다. 처음에 편집 기자 해야지 자기가. 기자를 해야 뭘 알지. 그런데 자기 아버지 키스머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세션 합니다. 계승한다 이 말이죠. 석세스 하면 성공이라는 뜻이고 석세션 하면 계승이라는 뜻이라고. 참 영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석세시브 석세스풀 석시드 뭐 이래가지고 많이 나왔어요. 천국에 그거 그거 구별 못하면 윤봉기도 그거 연습장에다가 정말 많이 쓰면서 외웠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말이야 다음 중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이러면서 석세시브가 아니라 석세스풀이어야 한다 이러면서 자 그래서 뭐야 아버지가 사망하자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호주 제삼의 도시 애들레이드에 뉴스 리미티드 경영 발행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경명자가 되는 거죠. 오십이 년에 자기 나이 스물다섯 살 때. 그래서 썬데이 타임스 퍼스라고 하는 동네 썬데이 타임스. 그 제가 요번 저 일 월요일 아침 오늘 수요일이죠 월요일 아침에 제가 이제 그 해외한인무역협회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임시정부 백주년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유튜브 구독자가 되게 많더라고. 그리고 그분들이 심지어는 호주하고 뉴질랜드 이런 데 사세요. 어 실명을 고르내도 된다 해서 신용하님 감사합니다 예. 무슨 아프리카 비제이 같아 신용하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뭐 거의 그거 같아 그거는 저는 아프리카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말하면서 하잖아. 자기가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 강사로 밀었다는 거야 그 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저 커뮤니티 탭 보시면 딱 저하고 같이 저보다 덩치 훨씬 크신 분이 이렇게 같이 서있어요 그분이 공식적인 이거야 사회자 사회자 모든 교육에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제이피 모거원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제이피 모거원에다 근무를 해보신 분이에요 호주 지사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내가 제이피 모거원 일부가 올라가는 순간에 박수를 쳤다는 거야 내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하면서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구글 그 모토롤라를 못해가지고 그래야 팀쿡이 이 바보 같은 놈들 하면서 제이피 모거원 자기가 그걸 그러니까 완전히 뭐하니까 대리붕노 효과였대요. 자기가 제이피 모거원에 있을 때 그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 경쟁지 보고 이 바보 같은 놈들이 할 수 있었겠냐고 그러니까 그걸 너무 좋았다는 거야 자기는 그냥 했는데 52년 66년 퍼스 그 퍼스에서 오신 분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퍼스는 호주의 왼쪽이네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 예 맞습니다 그 다음 말이 뭘까요 어떻게 아세요 사람들이 퍼스 잘 모르는데 그 퍼스 바로 위에 조그마한 마니아나 있잖아요 샤크베이라고 하는 마니아나 있잖아요 어떻게 아세요 그 샤크베이에 듀공이 많습니다 듀공이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러나 물개 같은 건데 이너의 그게 모티브예요 매너티라는 건 이 수초를 일직선으로 쫙 써가지고 쫙 그래서 맑은 바닷물에 공중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면요 밧이랑 사진 같아 수초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일직선을 쫙 먹고 들어가는 사진인가. 듀공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걸 주식으로 하는 샤크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듀공 베이라고 하지 않고 샤크베이라고 부른다. 내가 거기까지 얘기하니 그것도 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공부를 해 온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 동물 내가 뭐 반려동물의 세계사를 하려고 했잖아. 그렇잖아요. 그거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몰라요. 개와 인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양이와 인간. 여기 보면 더썬을 인수한다. 더썬 인수 다 인수합병된 거라고 호주에서 영국으로 가고 영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와요. 1985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사 20세기 폭스를 인수한다. 인수합병이 마련된 거예요. 인수합병이. 철저한 제 피부검의 자본으로. 아시겠습니까? 인수합병. 왜? 이걸 보면 미디어가 20세기 미국, 영국, 호주에 있어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무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 헨리 포드도 결국에는 그 뭐야 자기의 언론사를 하나 갖고 싶어 했었다는 거거든. 파산 위기를 천구백구십삼 년에 칠십억 이상의 부채 구십일 년 동안 위기에 직면합니다. 왜 팔십팔 년에 영국에서 통신위성을 이용해 가지고 위성방송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왜? 위성 송수신기를 사람들이 많이 사줘야 돼요. 일반 소비자들이. 못 사. 안 사는 거야. 아이고 마. 그거 보느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위성 송수신기 사가지고 제일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위성 전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88년에서 91년 사이에 누가 그런 거 삽니까? 응답하라. 94를 봐도. 그렇잖아. 시티폰에 여보세요 이거 해가지고 그죠. 바비에 핸드 시티폰 꽂아갖고 제사 지내고 있고 돌아버려가지고 그죠. 그 처음에 투자할 때 그 이 일화 보고 내 투자해도 되나 그랬더니 성동일 보고 뭐라 합니까? 그래 확실한 거면 그거 투자해가 되겄나 내 돈까지 다 해가지고 넣어라. 해태가 그 사태를 모르다가 와가지고 그랬잖아. 시티폰 하러 알지요 너 어떤 정신 나간 놈이 거기에다 투자를 한대.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딱 봐도 사기꾼이더만 그러면서 세상에 그런 전화가 뭔 성형이래요. 그래서 정우가 뭐라 해. 쟤 부기 전에 밥 먹으라. 아니면 들고 나가서 먹든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 얘기야. 그래서 뭐 다우 존스 컴퍼니 고 부채 위기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파산 위기를 극복해서 홍콩 최대 재별 리카싱에게 해가지고 스타 티비를 인수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지도를 딱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007 시리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신문부수가 좀 적게 팔리고 있어. 어떻게 하면 신문을 많이 팔리게 할 수 있지? 여기에 폭탄 테러 하나 터뜨려봐. 전 세계 지도를 놓고 어떤 언론 재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폭탄 테러 하나만 하면 돼. 이쪽 특공대 하나 있잖아. 자금 좀 지원해줘.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입만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는 거예요. 완전히. 그죠. 얘 악당이야. 그게 루퍼트 모델을 모델로 한 거예요. 공공자. 여기 마이스페이스 이거 SNS 포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불법 도청파문이 2011년에 뉴스 오브 더 월드라고 하는 뉴스거리를 찾아내려고 도청파문이 일어나는 바람에 뉴스 코퍼레이션이 21세기 폭사하고 뉴스 코퍼로 양분 됩니다. 양분시키는 거예요. 벌써 양분시켰다는 자체가 뭐야 다른 데다가 팔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21세기 폭스의 자회사 월드디즈니 컴퍼니에게 팔기로 합의합니다. 자회사들을. 2019년 자회사 대부분 월드디즈니 컴퍼니 인수됐다 스카이 유케인은 컴캐스트가. 텔레비전 스테이션은 다시 통합돼서 폭스 코퍼레이션으로 다시. 탄생한다. 그러니까 조금 뭐 알짜배기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내한테 쓸데없는 거 팔아서 누가 사겠어요. 알짜배기를 팔아. 그거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니 뭐. 그런 거 다 그러니까 미국은 수없이 많은 회사들이 인수합병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루퍼트 머독이 공화당원인 이유. 왜 공화당원인데 미국 리퍼블리칸인 이유. 1. 좌익과 자유주의 신념은 소수 엘리트 권력이 좌우된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진영과 진보적 지식인 층이야말로 최고의 학벌주의자다. 그지 어. 그리고 엄청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 엘리트적인 면이 굉장히 크다. 따라서 대중노선이 안 된다 얘들은. 그런 생각을 딱 갖고 있습니다. 이건 루퍼트 머독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저를 비난하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 다음에 자신하고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럼 적으로 만들어 밀어붙여버립니다. 적으로 만들어서 밀어붙여버려요. 그 다음 세 번째 BBC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3대 언론을 반정부 매체로 딱 규정해버려요. 규정해서 자유주의 미디어들은 이러면서 아주 평가절하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폭스티비라고 하는 미국의 뉴스 채널은요 여러분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잘 보시죠. 폭스티비라고 하는 채널은 CNN을 응가하는 최고 조회수의 여러분. 티비입니다 폭스티비. 그 폭스티비가 제일 먼 그 뜬 게 뭐 때문이에요. 엘 고어하고 조지 부시가 붙었을 때 조지 W 부시가 붙었을 때 처음에 소위 자유주의 미디어들이 어떻게 돼서 엘 고어가 플로리다를 먹었다. 그래서 엘 고어가 승리한다 이렇게 보도했다가 폭스티비에서 그거를 뒤집었죠. 그러니까 언론이 사실을 뒤집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떤 보도 능력에서 폭스티비가 좀 나아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굉장히 미국의 보수층으로부터 이게 지지를 받아요. 특히 미국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 미국 지도에 이거 제가 황경 작가한테 준 지도가 있어. 여기 하나 낼 거예요. 그 지도에 보면 가운데 평원지대를 매일매일 달리는 로지스틱스 트럭이 있어요. 물류 트럭들 있잖아. 우리를 치면 쿠팡 같은. 저는 그 트럭들이 맨날 틀어놓고 있는 게 폭스라디오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운송노조가 굉장히 보수적이야 반정부적이에요 반민주당적이라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반민주적입니다. 특히 호주 녹색당 아까 호주에 제일 먼저 했잖아요. 호주에 진보당이 있거든. 호주 보수당 말고 진보당 녹색당이 집권했을 때 항상 폭스뉴스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빌어먹을 녹색당이 모든 것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빌어먹을 녹색당.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채널A TV조선 MBN이 표방하는 보수주의는 뭐예요? 머독의 언론관하고 똑같습니다. 편집국에 대한 좌파들의 공격. 이거는 이제 머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집국에 대해서 좌파들이 공격해? 이 지식 엘리트들이? 그럼 뭐야? 그건 우리의 자존심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거라고 내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격할 테마에 해봐라. 그러면 이 우파 편집 자기의 뉴스 채널의 편집국들을 엄청나게 이제 띄워주겠다. 자존심 팍팍 내가 살려줄게. 이게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거죠. 힐러리 케어 오바마 케어 이거 미국의 의료보험 이거를 저지시키는 데 모든 공력을 쏟는다. 모든 공력을 쏟는다. 루퍼트 모독이 공화당원인 이유 소위 좌파 엘리티에 반대한다. 강준만 교수님인가? 전북대 교수님의 책에 보면 좌파들이야말로 정말 엘리트다라고 비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큼은 강준만 교수가 딱 루퍼트 모독하고 생각이 똑같아. 그 다음은 이제 힐러리 케어 오바마 케어 편집국에 대한 좌파들의 공격에 우리 자존심을 더욱 강화시켜준다. 저는 머독하고 언론관이 다릅니다. 언론관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언론 담당관도 해보고 캠프에서 대변인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저기 국회에 있을 때 공보비서도 해보고 다 해본 변론은 저는 좀 다릅니다. 머독하고는. 머독하고 다릅니다. 머독에 어떻게 보면 좀 반대에 서 있겠죠. 대신에 미디어를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학을 하기 위해서는 머독을 알지 못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회사 규모를 보시고 제작했던 영화들을 한번 보세요.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이 뭐예요. 이런 사람이 억만장자가 아니면 누가 억만장자겠어요. 제가 웬만해서 억만장자들의 사생활을 잘 얘기하지 않는데 아시죠? 그 세 번째 부인 있잖아요. 그분이 원래 이름이 덩원디예요. 덩원디. 중국어 이름이. 그래서 그 원디도 보면 웬디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이름도 웬디 덩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뭐냐면 오프라 윈풀이나 에비터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데 이분이 딱 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양아버지 뭐 이렇게 중국의 그런 미국인 양아버지 쪽을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양딸이 돼서 옮겨와요. 그런데 그 집이 이혼한다? 그 양아버지 양아버지 그쪽 분이 이혼한다? 이유는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겁니다. 아시겠죠? 이유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초대장을 받지 못한 채로 이 여자가 아시겠습니까? 덩웬디가 웬디 덩이 가요. 누구의 파티에 루퍼트 머독이 주최하는 후원금 모금 파티에 초대장도 못 받고 이렇게 가요.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루퍼트 머독 자리를 가.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루퍼트 머독에게 와인을 쏟아요. 얼굴에. 이 옷에. 와인을 막 쏟아요. 그래서 머독이 굉장히 놀래요. 놀라지 그러면 안 놀래. 그래가지고 어머 죄송해요. 제가 이게 전선을 밟아서 미끄러졌어요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도 전선을 밟아서 미끄러졌대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몇 살 때? 서른 스물아홉 살 땐가 그때 루퍼트 머독이 한 육십팔 세 정도. 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퍼트 머독하고 이 년 뒤에 결혼합니다. 연애를 해가지고 완전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인데 그렇게 결혼하고. 그래서 이제 영국도 자주 방문하고 세계에서 가장 아주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웬디 덩. 그 덩소평도 그죠? 덩 아닙니까? 샤오팅 덩이잖아요. 덩 샤오팅. 그러니까요. 웬디 덩이 다시 토니 블레어하고 다시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게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고 역사상 최강의 이조원 위자료로 이제 이어지는. 유책 배우자가 아니었다면. 그 딸 두 명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루퍼트 머독이 뭐 결혼할 때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본인을 보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엄청난 회사들을 다 진두지휘할 것 같으면. 자기 사생활적인 면에 있어서는 놀랍도록 정말 좀 아닌 경우도 있을 거라고 나는 봐요. 단순하게 막 생각하고 이런 거 있잖아. 내 평생의 반려자니까 정말 깊게 생각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이게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또 결혼했습니다. 또 육십 몇 세대인 언론인하고 또 결혼한 이런 상황입니다. 참 그래서 이 웬디 덩은 자기의 이름이나 중국인이나 이런 것도 떠나서 자기의 그 판모파탈적인. 자기가 그 여러 집안을 망치는 그 소위 판모파탈적인 면모가. 아주 대단히 유명해서. 그. 뭐야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언론의 뭐. 막장 드라마 소재로 딱이다라고 하는 정말 그 우푼 블랙 코미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뭐 박수를 쳐주셔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억만장자 브랜드텔링 시즌2 강의를 이제 마칩니다. 오늘 이번에 했던 게 헨리 포드, 카르벤츠, J.P. 모건, 오프라 윈프리, 루퍼트 머독. 자동차, 캐피탈, 그 다음에 미디어 이렇게 했습니다. 미디어 한쪽은 오바마, 한쪽은 안티 오바마. 맥케인 쪽을 차라리 하는. 다음 주 수요일 11월 6일 저녁 7시 30분에 헨리 포드, 카르벤츠, 앵콜 특강이 있습니다. 못 들으셨던 분들, 못 들으셨던 분들, 좀 많이 이래 오셔서 그러고 보니까 스포일도 못 들으셨네. 그래가지고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것도 있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생각입니다. 제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날은 우리 황 작가가 출동해가지고 뭔가 그 사진을 찍었을 때 이제 격을 높여주지 않을까. 딱 찍으면 이렇게 황 작가의 카메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이 격이라는 게 있거든 사람이. 이런 거 편집하지 마세요. 유튜브 채널 편집하지 마세요. 그래서 최근에 그 최근에 제가 억만장자 브랜드텔링 앵콜 특강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상당히 제가 이제 특강도 하고 유튜브 구독자도 늘어나고 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상당히 예전보다 좀 조심스러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유튜브 자체가 노란 딱지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아주 저 세게 다루어졌습니다. 보수 유튜버들은 보수 유튜버한테만 노란 딱지를 붙인다. 아니에요. 저한테도 많이 붙여요. 제가 보수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붙인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어떤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 노란 딱지를 보수 유튜버한테 붙인다. 좌파는 노란 딱지를 안 붙인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뭐 일정 얘기할 때 우리는 잘생긴 팀이다. 그럼 상대방은 뭐야 못생긴 팀이 되는 거죠. 인종의 낙인 찍기인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저는 그럼 잘생긴 팀 못생긴 팀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중립을 지켜야 하나요?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올해 1월 4일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올해 1월 4일. 절대 뽀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옷이 다 맞아요. 제발 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맞아요. 아시겠죠? 아니 이 옷도 다 지금 그 옛날 옷 다 입고 있어요.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왜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공식 종강입니다만 일단은 일차 종강은 오늘 했습니다. 했고 헨리 포드하고 이쪽은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신들러 리스트라는 것도 여기에 하나에 포함되는 억만장자는 아니고 막 백만장자였던 사람. 그렇죠? 예 근데. 백만장자도 그 도달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하루에 백만 원 써도 평생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이 백만장자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쉬워요 그게. 그렇죠? 평생 백만장자에 도달 못해본 사람이 뭐 99.9999%일걸?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미디어 권력으로 치는 유튜브에 대해서는 제가 구독자 구독자가 3천 명을 고장 넘었던 6월 6일 날 현충일 날 바로 이 교실에서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그 유튜브 정책의 이해라고 하는 걸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 이제 그 그 6천 명보다 지금. 두 배가 더 늘었잖아요. 그래 내가 참 그 구독자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4차 산업혁명 제가 생각하는 본질은 오직 하나요. 4차 산업혁명은요. 초연결 사회입니다. 초연결 사회.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이 뒷자리 세 분 빼고 이 분들은요. 유튜브 아니면 저를 어떻게 알아? 내가 여러분이 얘기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중심되지 않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인연이 돼서 오프라인으로 만나 뵙고 자꾸 이렇게 미디어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뭐야. 구독자 1만 4천 명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거는 그거고 뭐야. 매니아층이 있는 거죠. 한국 축구 국가대표를 모두가 응원하지만 테레비로 만족하는 사람과 진짜 상암 경기장에 가서 맨날 응원하는 사람과 그중에서도 어떻게 돼. 선수하고 알아가지고 후원회까지 하는 사람하고는 3등급으로는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들은 뭐냐면 세 번째 등급인 거예요. 구독자 3만 명이 되면 유튜브에서 장려하는 게 있어요. 유튜브 옆에 파란 글씨로 해서 가입하는 게 있어요. 멤버십. 그게 뭐냐. 크라우드 펀딩 해라는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 해라고. 강연회에는 이벤트하고 크라우드 펀딩하고. 근데 그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경품 선정해가지고 먼저 하는 백분에게 하나씩 드립니다. 그게 너무 주최측에 조작이 많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아요. 제가 언젠가는 저도 그걸 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오늘 억만정자 브랜드텔링 테란노 대학교 공식 강의는 오늘로써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많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또 다른 또 업그레이드 된 거 많이 말씀드리세요. 자 그럼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